일제 강점기 9개로 반출돼 100년 가까이 해외를 떠돈 조선 후기 희귀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9개 소재 문화재재단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소재 허미티지 박물관을 수장하고 있던 조선시대 비단 채색 불화 한 점을 미국계 기업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도움을 빌려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가로와 세로 각각 3m 크기의 이 대형 불화는 사찰 대응전 후불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그 앞에 10대 제자 안안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넣은 석가삼존도 형식입니다.